안녕하세요. 시너지큐 채널의 큐피디입니다. 이제 날씨도 좀 나아지고 제가 교육을 받던 AI와 영상편집도 끝나게 되어 영상 제작이 더 수월해야 하는데 제 예상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영상편집도 나아지고 영상개수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어 단기적 목표로 영상편집변경과 영상개수 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씹니스 M4T, 스토리 생성의 AI 도구 이용, AI 코믹 팩토리, 코스모스2, MS 이미지2 비디오, 애니메이트 디퓨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씹니스 M4T는 한국어, 한글 설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 영상입니다. 앞시간에 설명한 내용처럼 101개의 언어를 음성으로 인식 가능하기에 잘 모르는 언어를 자동 감지로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게 가장 빠르게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씹니스 M4T는 메타 AI에서 기능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지만 데모 사용에 있어 음성 입력만 가능해서 조금 불편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내용 파악과 음성 출력 시 다양한 언어를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기본 사용은 허깅페이스 쪽이 더 다양해서 편리합니다. 텍스트 입력으로 음성을 출력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를수의 언어를 알아서 유통을за시기 바랍니다. 네, 를수의 언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를수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용입니다. 또 저작권 관련 법률도 새로 정비되는 게 세계적 추세라 개인적 독창적 아이어디어도 되도록 많이 반영하여 스토리의 뼈데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시를 SF 시나리오로 들었는데 우리는 이미지2 스토리와 아이디 픽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추가적으로 알고 있기에 다음처럼 우주선 이미지나 더 세부적인 이미지를 이용 내용 구석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 스토리의 뼈데를 구성했다면 세부적 내용은 시간을 두고 내 아이디어와 AA 자료, 개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완성한다면 매우 짬세 있는 스토리가 생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스토리 관련 도구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이용하는 게 유용한지 다시 한번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코믹 팩토리입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좌측에서 그림의 스타일과 만화 타일 형식을 정하고 캡션, 설명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우측 가장자리 줌 기능으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매우 관심이 많은 도구인데 다음과 같이 라마 2와 SDX의 1.0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만 적절하면 다양한 만화 형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 왜 인기가 많은 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2입니다. 이 도구는 매우 간단한데 이미지를 판독하는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가지 사진을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 판독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도구는 학술적, 연구적 이용으로만 용도가 제한된 도구입니다. 다음은 MS Image to Video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단순한데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단 아직 동영상 품질이 좀 낮은 편인데 영상 제작 시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만들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물 품질을 고려하여 아직 더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애니메이트 디퓨입니다. 도구에 프롬프트 영역과 네거티브 프롬프트 영역이 있고 설정 파일 형식이 둘 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쓰는 파일 형식이라 미니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느껴집니다.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영상 사이즈와 C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시 프롬프트와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을 해볼 수 있고 예시 프롬프트를 조금씩 변형하여 다른 출력물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단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동영상 형식으로 출력되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예시 프롬프트를 변형하여 출력해 본 결과물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보지 않은 분은 기본 설정에 예시 프롬프트를 변형 방식으로 사용해 봅시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